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앞에서 방정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기를 하시는데 개인기란 이런 것이다. 왜 이런 개인기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기 한 번 슬슬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웅바디의 토니 자식 영화 웅바디의 토니 자식 영화 웅바디의 토니 자식 영화 웅바디의 토니 자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라이언 씨는 성격을 했잖아요. 상큼하게 생각했잖아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자, 우리 성민이의 개인기였고요. 혹시 여러분들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아, 알라딘? 네, 알라딘! 보셨나요? 얼굴은 그리고? 아, 얼굴은 그리고? 안녕!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ambled and splendid 우리 슈퍼주니 우리 슈퍼주니 우리 슈퍼주니 우리 슈퍼주니